두 분의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퍼포먼스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. 두 분 혹시 가능하십니까? 가능합니까? 다이너마이트 가능합니까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춤 또 일각의... MJ! 네, 뭔가 저희도 한번 추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. 오케이! 가능하다! 네, 한번 추고 싶습니다, 저희도.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은데. 우이, 우이. 예능하시는 분 같아. 두 분, 두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후이 씨하고 MJ가 2주차 가능한 모양입니다. 두 분이 나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! 와, 좋아하네. 좋아하네. 오! 야, 후이의 MJ. 다이너마이트 안 밀립니다. 암모나이트 역시 안 밀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예! 이야, 두 분 수고. 두 분 고맙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두 분 비교가 좀 된 것 같아요. 아, 누구 셔? 개그맨 아니야? 와, 쇼맨 씨는 개그맨인데, 저 정도면. 저분은 그 저기, 그 뭐라고 하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? 그거 마지막 동작 아주 잘하네. 오, 암모나이트. 지금 김근하 씨는 암모나이트에 지금 흠뻑 빠졌어요. 아, 이거, 이거 잘하네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잘한다. 반대로도 돼요? 반대로, 저쪽으로도 돼요? 아, 반대로도 안 돼? 아, 안 되는구나. 이쪽으로만 돼, 이쪽으로만 돼. 아, 반대는 안 돼? 이쪽으로만 돼요. 아, 이쪽만 되는 거야? 아, 진짜 웃기다.